오늘 방송 마치고 공주병 누나 척하고 있습니다. 아 그거야? 아 진짜? 내일 올라갑니다. 누나는 보호도 있고 우리 보호와 방송 찍고 오지수 누나와 왔다가 갔는데 꽃만 보면 사진 무조건 찍으라구요. 나 꽃같지 않아? 나 꽃같지 않아. 오지수 언니 정말 고생하셨던지? 금방 동영상을 찍으며 전화기 집을 던질 뻔했습니다. 나 꽃같지 않아? 대답을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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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맞아. 맞아 이거? 맞아 맞아. 우리 보호 맞답니다. 우리 보호 맞다고 방수 쳤습니다. 맞아요 맞아요. 이제 갑니다. 이제 갑니다. 나는 어찌로라도 대답을 들으네. 꽃같지 않아? 아 예쁘다 해 그래. 꽃같애 해봐. 꽃같애. 꽃같애 잘못하면 우연지 않아? 지어짜들 갚어봐. 지어짜들 갚어봐. 지어짜들 갚어보면 큰일 난데. 꽃같애 발음이. 알죠? 예 여기가 저겁니다. 새벽에 이제 지금 파우스구치. 예 파우스구치. 눈하고 마치고. 파우스구치 커피숍에 와서 뭐지? 빙슬. 예 빙슬. 빙슬 나옵니다. 빙슬 보여 드릴게요. 우리가 접어가지고 방송 마치고 집에 가다가 눈어올 때 팝빙수 사돌라케가 묵고 갈라고. 빵조각도 먹을래? 응. 팝빙수는 먹으면 된다. 좋죠. 여기 경치도 좋습니다. 여기는 24시간 남으면 다 되잖아. 예. 거무산입니다 거무산. 거무산 올라가는 데 2층. 여기 위에 것도 이쁘죠? 여기 보이시죠? 더 이쁘지 않습니까? 문화 못해 이거 해놔라. 위에. 주름주름. 야 이거 안 봐라. 멋있다. 봐봐라. 이거 왔습니다. 구르네. 그쵸? 뭐 망고. 이거 뭐. 어디 부사가 집어. 손으로 집어 열어놨나? 아니야. 아 여기다. 근데. 내 스타일 아닌데 망고. 별로 예쁘게는 아직 안 없다. 어. 맞지? 내 스타일은. 자. 우리는 이제. 이제. 망고를. 새치서 나눠 먹고. 집에 갈 겁니다. 올 하루 모두들 고생했고. 누나 하자. 감사합니다. 우린. 이렇게 항상. 누나하고 놀면은. 뒷부리를. 합니다. 꽃 같은. 나날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